롯데타워 소개된 노래 롯데타워 단연한 장사는 쇼옹의 노래입니다 개인전의 소스가 6명이 희키는 이 중의 벌칙 하나를 합니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센스 한번 쳐볼래?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될 거 같게 치키치키 찰칵 치키치키 어? 나라라 슈퍼모드 맞아 맞아 슈가! 자기공룡둘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으 아냐 꼬비 와 저거 볼 때 팀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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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점 표처리 캐치유 캐치유 캐치니 하나 둘 셋 도전! 오우 소리가 찰지 나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쌍아질 없다고 해야 돼 깜짝 깜짝이야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할아버지 지금 모르는 거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그 남은 사랑이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매는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을 가야 믿을 수 없어 넌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렛츠고! 나 검정고무 씨도 모르겠는데 어? 렛츠고! 이메일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 씨 하이! 검정고무 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어디 도망가나? 가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를데 진짜 어렵다 나머니가 맞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그치 그은 거 지내셨던 추억의 검정고무 씨 순서한 적이 안 나네 힌트 한 번 쓸까요? 단체나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만큼 단어만 쓸 수도 있어요. 아미, 믿을게요.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보라, 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야, 정국아, 네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바꿈기 하면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래, 하자, 믿어.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냐, 아냐,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냐, 아냐, 아냐. 해봐, 해봐, 해봐. 아, 진짜 자리바꿈기 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한국 다시 듣기. 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 꼬무시 하면 돼. 검정 꼬무시 하면 돼. 그래, 검정 꼬무시. 내 것 좀 같이 들어줘. 어, 내가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 내 것 모르는데, 야, 내 것 좀 외우지. 너 검정 꼬무신 막고 있어? 그냥 외워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우셨던 추억의 감정 꼬무신. 엄마, 아빠, 고고린 적은 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꼬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꼬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은 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꼬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은 지절. 그러므로 인생 Sergeant색たいρέ pom crunchимер이 두تي City. 정답, Benny, jeg. 이젠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비워도 했고 바람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 워.... 워.... 워..... 오,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내기 꿈같은 얘기 검정거무신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않아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형,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어, 그런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허름하고 못생긴 검정거무신 헐렁하고? 아,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 약간 그... 검정거무신 다음에 쩔어 춤추면 엄청 잘 봤어 오케이, 그럼 바로 쩔어다 오케이, 끝나면 쩔어 1, 2, 1, 2, 3, 4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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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거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거무신 떄 딱해 아,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턴 신턴 어릴 적 신턴 헐렁하고 자 다시 가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문이 안 알아?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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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이제 어디 갈게요? 아니야! 와! 죄만 통과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뭔데 도전해? 신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턴 헐렁하고 엄마, 아빠, 어릴 적 신턴 헐렁하고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턴 어릴 적 신턴 어릴 적 신턴 아니야? 어릴 때 신턴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아, 맞나? 이건 이건가 보다 가가 있네 아빠가 어릴 적 신턴 렛츠고!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형아 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조심해라 태형아! 근데 우리 네 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사실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아닌가? 엄마, 엄마, 둘 아니야? 일단 맞아 아빠, 돈가 보다 도, 도 엄마, 아빠, 도 그냥 도 도 도 도 도 도밖에 없다 도 아니면 이제 없다 도 도 아니면 대신 받아줄게 도밖에 없다 도 내 하나도 모르는데 점수가 점수uma 중에서 많이 까진다 형,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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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적 적인 신은 성던 추억의 검정, 검은 의식 엄마, 아빠, 어릴 적 신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은 의식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은 의식 헐렁하고 못생긴 검은 의식 생각해보면 무시모살이야기 정답은이야기 생각해보면 무시모살이야기 정답은이야기 하! 깡! 아 이거 없어 하! 깡! 아 이거 없어 하! 깡! 아 이거 없어 뭐하냐? 뭐하냐? 아 얘 공격음실을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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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전! 다시 다시 도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이야기 하이! 걔냐고 말싱 하이! 걔냐고 말싱 야 왔다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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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교 인 어우 인AJ Too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와 나 어떡하냐 unquote 오와 오오 예 오오 예 와 TON, NO 몰라 한글자도 몰라 형 형 Demon 한번 들어봐 그 강아jas 다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긴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이거 아냐? 모두 같은 얘기 모두 같은 얘기 조용히 조용히 해봐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 정다운 모두가 아름다운 얘기 꼭 같은 얘기 한 번만 때리면 안 돼요. 모두가 정답고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해. 꿈같은 얘기해. 모두가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해. 꿈같은 얘기해. 진짜 잘 쓰고 싶다. 진짜 꿈으로 보내주고 싶다, 진짜. 저희 형은 꿀둥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하울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지내셨던 추억의 동룡 동룡이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부터 나와야지 아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태현아 엄마 아빠 근데 틀려줘 괜찮아 뭐 어려운 거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가 꼴등이란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진짜 가슴이야 지금 얘가 나를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오케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 도전서가 있어 자 멘붕 왔다 자 갑시다 형아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토를 신고 야 야 야 다행이네 멘붕 하지마 자 갑시다 잠깐만 내 거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성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아니 꿈 같은생이 이경 아니야? 로그아들 얘기 꿈 같은생이 이경 아니야? 로그아들 얘기 깜짝깜짝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렛츠고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지 못하리 아기 정다운 얘기 공룡 공무신 헤이 아이 렛츠고 이제는 지나버려 틀어 틀어 또 같은 이야기 아기 정다운 얘기 야 제발 넘어간다 사랑도 외에도 원망도 했지 마요 원망도 했지 마요 야 내꺼 뭐냐?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겨운 얘기 아닌가 보다. 정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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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이제 될 것 같아. 뭐야, 뭐야. 뭐지? 지난 시절. 지난 시절까지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까지... 지난 시절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진짜 래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 이거 했었나 보다. 오지. 그것도 가사로 쳐요? 오지, 오. 오. 정국이가, 정국이는 3분 전에. 형, 오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난 시절까지.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갑니다. 오. 오. 얘가 하지 말라고 해.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고개를 숙여. 윤겨야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겨야 꿈 같은 이야기 듣고 싶어. 사랑도 해고 원망도 해고 나를 It's li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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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춘비. 진춘비! 오오 오오. 신의 신의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동거운 얘기 꿈같은 이야기 검정 거운이 꿈같은 이야기 검정 거운이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도전 50곡 도전 50곡 도전 50곡? 예전에 그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아웃사이드 외톨이 하면 잘할 자신인데 이거는 진짜 가사이 수도 힘들텐데 해보자 해보자 오케이 50개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될 때 연습게임을 해보게 연습게임 44번 틀어주세요 네 44번 몇 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와 뭐야 와 뭐야 잠깐만 매번 산채 밖고 집 밟아도 나도 산채로 집에 가고 나의 스토로 우리 했잖아 진짜 최근에 불렀어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에 없나 야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렛츠기릿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에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에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내가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귀를 막고 캄캄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월 1년 내내 평화하는 내 영혼을 준자 길의 자만 제스페어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면은 허리꾼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리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 너로 왔어 그녀가 떠나가는 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와 이거 왜였다고? 이게 어떻게 다녀? 심장이 여러분도 최고던 사람 그래 일본이 좋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조건해져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두귀를 막고 나한테 왜 이태리 미쳤다 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웠어?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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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의 골라 골라 자 43번 바람겨 아 호오라 아 호오라 아 호오뚜기 아 남준아 가자 갓나월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보여줘 갓나월 아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오 간드러져 오 간드러져 오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왈래? 두 눈을 감아본다 오 좋아 자 으아 잘 여기 올라와 간절하다 고요한 떨림 heiß 어 고요한 떨림 고요한 떨림 numero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애하 애하 내 숨 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나 추억 한 장면 힘차게 건드리라 감정, 감정 우리의 맘 우리의 이별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나 야, 스피커가 못 펴야지는데 나, 아, 자녀 내, 소리 띠울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아,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르 감정이 미쳤습니다 르 르 이건 남진경이다 아, 듣고 울었다 어? 이렇게 잘한다. 정광, 정광. 정광, 정광. 감정. 감정 진짜 쩔는데? 남자가 번호 골라주세요. 번호.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30번. 1, 4, 5, 7, 5, 5, 5. 겁쟁이? 나는 겁쟁이 입니다. 겁쟁이 입니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 해보지? 겁쟁이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고장 나나 사랑이 보자. 아직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정광이. 정광이 형의. 정광이 형의. 정광이 형의. 사랑합니다.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우리가 다 합격이 2장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았어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짜진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줘 나는 겁쟁이랍니다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넘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 27번 하겠습니다 치승진다 치승진다 노래 진짜 누가 성공했네 치승진이 뭔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전람회 이 노래 진짜 알 거야 이게 뭔데?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나 취했는지도 몰라 나 취했는지도 몰라 나 취했는지도 몰라 쉴 수 있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오늘 태형이 형 컨셉 투자 할 거 같아 나 생각해야 하나 까마득히 생각이 안나 불안하지는 말 하지만 꼭 오늘 밤엔 가사 안 보고 흐름이다 아팟어 2번 하단 말 들지 말칸 잘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기회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내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못하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오 슬픈 나의 말이 좋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보면 다시 한 번 날을 품에 안고 사랑한단 말이야 태형이 방금 제가? 와 58 태형이 아까 점수 다 까먹은 거 여기서 다 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됐는데? 이거 아는 노래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여러분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이득이 좋은 거였다 이득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넘버 2 가겠습니다 네 야세형아 좋아하시는 분? 이거 진이지 진형 좋아하지 않아? 야 진형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아 이거 다 알잖아 최근에 진형이 빅데이 꽂혀있는 노래방 신발 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얼굴을 때밀어 아무 말 못 해도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좀 말해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형은 화가만 타고 합니다 야생화 그치 그치 눈물이 흘러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라는데 지금 한 줄기 햇살에 몸농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만 그만 이건 클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돼 안다네 끝까지 하늘만 이건 클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돼 그만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날 비오리라 야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쉽다 와 땡 파일럭스 2점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윤규 형 한 번 불러줘요 너 높지 않냐 이거? 윤규 형 부르는 거 보고 싶다 그리고 인절이 1번 이 노래는 1번 Ш government 9번 보셨나요 연희 간절 저 가짜 리뷰 9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오늘 순간 달라졌어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란 저기요! 사실 넌 내게 덧구만 된다 넌 내게 덧구만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육수색 화장을 더 칠하고 베이비 높은 구두에 아마 하고 있을걸 연의 딸라 그녀와 나를 기여하지 말아줘 형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진영이 뭐라고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보여줘 어? 오케이! 강남스타일 아 재영! 강노래 나왔다 야 재영 간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 재영!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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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려서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아름다워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 섹시 레이리 오 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에? 섹시 레이리 오 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어요 자 50번이요 50번 내가 아는 노래다 하면 나왔으면 좋겠다 어? 사랑합니다? 팀 와 이 노래 진짜 명곡 와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저 때는 참 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데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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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전정국 느낄 줄 만큼 고잘 것 없단 걸 전정국 다만 가끔씩 그 저금이 있어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가자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를 사랑합니다 야 달콤하다 그래 그래 오 그댈 사랑해 아이씨 점수 안 나왔어 실패 이건 우리가 매기죠 그렇다 이거 89점이요 아이씨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도 잘 불렀으니까 93점 어때요? 91점으로 하자 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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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어디야? 오 그러니까 콜라 세븐 세븐 형 우리 노래 나오냐? 지민아 너 해야 하는데 응 아는 노래 나오네 최윤 거 아니야? 아 SMOOTH LIKE BUTTER 맞아 SMOOTH LIKE BUTTER 여기 버터가 나온다고? SMOOTH LIKE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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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the Superstar Couser Weeweeweeweeweeweeweewee It's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walk with me, baby No,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n't stop and stream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grow 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지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 야, 방탄이 방탄 노래를 불렀는데 86점? 자, 지민아, 걱정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 11 1번이요 내가, 내가, 내가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응원해주시니, 어? 다행이다도 있지 않을까? 안 번지 오래됐다, 이건 오랜만이다 술을 권하게 시작하니만 친구야 아 진짜 아유, 소개해줬다, 야 건강하자 항상 어? 앉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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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잉 아, 보기 좋다 야, 진짜, 되게 잘 되돌고 보기 좋고 그래 어, 먼저 밥, 먼저 먹자 뭐고, 이거 뭔데? 누구 뭐가? 야,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로 나서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빛을 거름내려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거름내려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말게 친구야 야 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냐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왜 꺼졌다 빨리 끄래 빨리 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냐 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아 8번 8번 틀겠습니다 2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아 아 잘 불러야 돼 이거 모두에게 즐겨낸다 아니 야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원래 노래방을 깨쳐야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푸른 바다 끝까지 끝까지 에이 날을 달리며 에이 소그름 같은 위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타 많이 가는 길 어차피 어수한 사람 내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날개나 보니깐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찾아 떠넣네 Yeah Oh Right away You are sunshine We were together 오예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빨리 불러 접속해 넘기고 희한 나를 저도 사랑하게 아우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우와 18점 역시 다 같이 모여야 돼 오케이 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2등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10미딕으로 솔직히 등 떠밀면서 나간 거거든? 내 사랑 내 같은 저렇게나는 줄 몰랐다 아 네 아 아 아 자 같이 이게 별치기 정리해 보면 같이 그 올드타워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했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 칼터랑 이거 내리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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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외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죠 그냥 좀 자신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없어? 아 지금 다른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못 이겨냈습니다 아 맞아요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는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엠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네 엠 사실 이제 펜미니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근데 로트탑 각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 라는 뜻인가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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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하면 무서워요 높은데 별로 안전한 거 알지 솔직히 하셨습니다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두런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 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네 자 이제 뒤로 봐주시고요 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글을 정했습니다 네 네 떨리네요 네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아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네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내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떨려주세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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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랑 우리 네. 나이프가 왔어. 왜? 나이프가 왔어. 나이프가 왔어. 나이프가 왔어. 나이프가 왔어.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아, 진짜?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하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팬들과는 어떠셨나요? 보시는 팬들도 재미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2000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라 방탄! 예! 안녕하세요. 방탄! 방탄!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그거예요. 좋겠네. 네. 아, 끝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제 1시간이 있는데요, 형. 네?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슬슬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체형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막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분 실내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웃을 거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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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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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가세요, 형.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조금 더, 그렇죠? 거기까지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앞서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일단,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응.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건너요, 건너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눈 뜨셔도 돼요. 와, 여기 올라오셨어요. 우와. 뭔가 이거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약간 현실은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거일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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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는 거 같아. 엄마, 게임 보는 거 같아. 우와, 진짜. 아니, 나는 오히려. 우리 그때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난 그게 훨씬 더 컸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높아서. 팔 세단이 없어. 한 2, 30m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가 541m 지점이고요. 우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우와, 진짜. 내 남산 털을 이렇게,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보인다. 공연하고 싶다. 저기,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 근데. 잠시 주경기장. 여기서 볼 때도 조금만 하네. 공연하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 예. 팔 벌려 두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 벌려 두피 뛰기를 한다고? 팔 벌려 두피 뛰기를 한다고?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 벌려 두피 뛰기를 총 10번, 10번 좀 해볼 거고요. 저희 북놀이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고 없이. 10번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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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아, 근데. 정말.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네. 활벌뛰기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있어, 있어. 저기 챌린지 한번. 세, 스. 파, 세, 스. 세, 스. 세, 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 무서웠다, 씨.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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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자식이 끝까지 끝내셨고 저희 덕나라왕사 마시면서 고생하겠습니다. 자, 달라라왕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달라라! 가자! 어디야? 어디야 돼? 가자! 내가 가다. 이 Vel은 날 howling Let me go. Let's talk. Let's go. Let's go.